Come to 해운대 백사장 Everybody Come to 광안리 여긴 해운대 부산인 인터뷰 가능해요 인터뷰 인터뷰 Everybody 같이 놀아요 인터뷰 가능하세요 갑자기 도망간다 도망간다 같이 놀아 자 떠나자 해운대 바다로 인터뷰 하러 왔어요? 혼자서 자 지금 바다에서 갓 나온 저 바다에서 갓 나온 인어공주가 한 분 오셨어요 바다에서 갓 나온 인어공주가 한 분 오셨어요 자 해운대는 무슨 일이시죠? 친구들이랑 놀러 왔어요 어디서 놀러 오셨어요? 저 울산에서 왔어요 울산? 저도 울산 사람이에요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옆에 좀 잡아드려요 옆에 잡아 아침부터 술 드시고 온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어디 대학생이에요 지금? 저 지금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고 저희가 누군지는 알아요? 아니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형님 잡아주지 마요 아니요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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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나태주 받고 누군지 몰라요? 알아요 뭐야? 누군데요? 그 노래 그거 맞지 않아요? 오 맞아요 오 아시네 우리 셋이 저기 구남로 광장에서 노래 자랑하니까 이따가 샤워 싹 하고 구경하러 와요 알겠죠? 저기 저기거든요 셋이 해요 여기 사이에 네 자 이제 바다로 달려가요 달려! 파이팅! 파이팅! 너무 순수하다 바다로 홍보해주러 갔어요 저기요 인터뷰 가능해요? 우리 오늘 100만 원 상금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야 돈 얘기하니까 온다 돈 얘기하니까 온다 천천히 선창순 한 명 선창순 한 명 잠깐 잠깐 선창순 저기 돌아서 한 명 뛰어 뛰어 저 빨간 팀 돌아서 한 명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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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원 100만 원 야 1등 나도 준비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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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자 98만 원 97만 원 자 전체 자 오리발차기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한다 하나 둘 셋 아이고 하나 둘 셋 바로 이야 진짜 착하다 아니 우리 친구들 동생들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대구요 대구 대구에서 멀리서 하네 대구 사나이들 너무 착하다 나 멋있다 진짜 몇 살이에요? 11살이요 예? 대학생 아니에요? 아니 나 중학생인 줄 알았는데 어? 네? 아니 근데 우리가 누군지는 솔직하게 알아요 네 나태주 여기는? 박군 박군 오 그러면 박군하고 나태주가 하는 프로그램 지금 이거 이름이 뭐예요? 해군 노래저라 어? 정답 야 정답 입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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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솔직하게 네 누구 여기? 여기 가운데? 이 친구는 살짝 이승기 씨 닮았어 어? 아이 아이 이러면 아 저 욕 먹어요 이러면 우리 노래 한 소절만 부탁해요 자 이걸로 백만 원 현금이야 현금 그날처럼 하나 둘 셋 넷 둘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보는 내 눈이 좋아서 얼굴 붉히며 단정 피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잘한다 좋은 사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까지 아무튼 태군노래자랑 형들 왔는데 이렇게 인터뷰해서 너무 고맙고 아무튼 좋은 추억 쌓고 태주야 5만짤 한 장만 꺼내줘 5만짤 한 장만 꺼내줘 5만짤 한 장만 꺼내줘 5만짤 한 장만 꺼내줘 꺼내줘 이거 제가 개인 돈으로 채워드릴게요 이거는 처음이야 너네들 너무 이뻐서 커피 사 먹으라고 삼촌이 줄게 저걸 맛있게 사먹고 그리고 좀 이따가 놀다가 오후 3시에 여기 옆에 군암노 광장에서 노래자랑하니까 놀러와 네 자 태군노래자랑 화이팅 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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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에 군암노 광장 광장 노래자랑 오세요 화이팅 화이팅 어머니 화이팅 감사합니다 밥그룹에 화이팅 안 해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운대 여인 야야야야야 바다로 백만 원을 다 가세요 우와 또 와리와리 그 유명한 전통시장? 브라보 가자 그러면 형님 갑시다 와 와 형님 아니 어떻게 해수욕장 바로 앞에 몇 걸음 앞에 이렇게 시장이 있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해수욕장에서 놀고 여기 와서 맛있게 먹고 그렇죠 형님 즐기고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권노리자랑이에요 Nice to meet you Hi Where are you from? Germany Germany 우리도 Korean Germany Korean Germany Korean Germany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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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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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춤은 좀 춘 형으로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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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Really? OK 노래는 1,2,3,4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헬려보자 한 잔에 오 나이스 아 영 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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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 만나 하하 아 이 형 춤방 났어 아 영 됐구나 아 영 됐구나 아무튼 아무튼 OK Thank you for the interview If you have tim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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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Thank you Bye bye 성격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주야 나 진짜 여기 젊음의 거리 세계적인 거리 나 여기 너무 좋아 야 태주기 어머 지금 거의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사열받는 건데 잠깐만요 두 분 지금 지금 어디에 두 분이 친자매시고 친자매가 여기를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꼼장어집을 네 와 몇 년? 한 10년? 10년 넘었어요 오래되셨다 근데 우리를 이렇게 박수로 받아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노래 우리 실력자 찾으러 다니는데 총리호 노래교수 다 줬어 그럼 노래교수 배운 거 아니 같이 해서 드릴게요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정말 너를 잊었나 잘하시네 잘하시면서 야 태주야 네가 진짜 선곡을 잘했다 무조건 따라 부를 수밖에 없게끔 우리나라 애국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산의 애국가 같은 느낌이지 이따가 또 셋이면 한참 바쁘시겠네 그렇죠 이따가 못 오시더라도 주변 분들 다 해가지고 구경오라고 연락 다 돌려주세요 네 연락 다 돌리세요 네 오케이 바람 한 개 헤치고 달려가는 저 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당신은 멀리 멀리 자 저희 오늘 상금 100만 원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노래 혹시 한 소절 나태주씨 노래 한 소절 어머니 인터뷰 잠깐 가능하세요? 인터뷰 고맙고요 감사해요 박군 박군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내 장비노 팬입니다 내 장비노 팬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누구 팬이야? 나는 박군 팬 아니 나는 나태주 팬 아니라 그래서 좀 거리두기하고 있어요 좋아한다 내 팬이면 가까이 쓴다고 아니 그래 어머니 그래서 지금 뭐 어쩐 일로 오셨어요? 먹을 갔다가 점심을 먹고 죽이 먹고 싶어가지고 죽 먹으러 왔다 죽 잡수고 네 코스가 있어 오늘 친구분들하고 사우나 갔다가 그다음에 여기 와봐 태군대 전통시장에서 죽 먹고 커피 먹고 자 마지막 오후 3시에 태군노래자랑 보고 그리고 노래 한 거 하고 100만원 타고 100만원 타고 다 봤어 누구도 보고 보고 실제로 보기 너무 다 잘생겼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는 저번에 장면을 봤잖아 아 그래요 지나 해소였다 맞아요 민호 형님만큼은 안 되죠 우리가 뭐 아 된다 잘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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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지야 이러니까 민호 형을 안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팬분들도 진짜 이렇게 좋으시잖아 네 그냥 빨리 오란다 빨리 올해 또 친구분이 또 빨리 올해 또 태군노래자랑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니 네 번 다 알겠어 알겠습니다 좀 이따 놀러오세요 예예 놀러오세요 이따가 오늘 양산치로 가세요 예 남자는 말합니다 그냥 장창 예쁜데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예예 네 장면 꼭 나오겠다 포메 이제 전해줘서 우리 민호님한테 예예예 꼭 전해드릴게요 자 부산에 올 때마다 레전드를 찍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저희 800명 관객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면 저희는 부산으로 이사올 생각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사랑할 생각까지는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 해운대 구민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800명 찍으러 가자 출발 벤길래 왠지 지금이죠 좋은 날 마치 뭔가 홀린 듯이 거부할 수 없는 너만의 매력처럼 너무 다가온 내 안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아이고 우리 또 어디든 찾아가는 야외 노래방 태군 노래자랑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지금 여기를 지금 난리 났습니다 뜨겁게 달궈주고 계십니다 무려 제 눈에만 봤을 때 한 800분 정도 지금 두 분 더 오셨어요 지금 자 즐기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네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우리 태군노래자랑 룰 먼저 소개해 주시죠 참가인원 총 10명이고요 노래방 기계 점수를 가장 많이 받으신 한 분에게 평균 10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와우 떨어져도 정말 푸짐한 상품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플러스 프리미엄 한우 프리미엄 구이세클 그리고 바꽃나태주의 뜨겁고 애절한 사랑이 담긴 특별한 노래 선물 야미한 사람 어머 어떻게 이렇게 찰떡같이 또 선물을 좋아해요 아 딱 참화로 좋아요 좋아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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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랄만 남겨놓고 떠나게는 양미운 사랑 미련 때문인가 멍들은 니네 가슴 아픔만 주고 간 사랑 정주고 마음주고 사랑도 좋지만 이름은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이별의 아픔일랑 가져가다오 아아 얄미운 사랑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랑 슬픈 음악처럼 이 마음 흘려놓고 저 멀리 떠나갈 사람 다같이 미련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랑 미련 때문인가 멍들은 니네 가슴 아픔만 주고 간 사랑 미련 때문인가 멍들은 니네 가슴 아픔만 주고 간 사랑 아픔일랑